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근무 중인 박인규고요. 오늘 21세기 북스 초대받아서 양자적 사고의 힘이란 출간 전 강연을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봐서 반갑고요. 인사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우리가 만나는데요. 이번 주에는 책의 앞부분인 1부하고 2부 내용을 다룰 생각이고 다음 주에는 3부, 4부 내용을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다룰 것 1부 얘기는 양자역학,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시작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역사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부 얘기는 중첩에 대한 얘기하고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시작.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 하면요. 우선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이고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23년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양자론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바뀌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슈레딩거, 하이점벅 이런 분들이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양자역학 소위 미케닉스죠. 영어로는 양자역학을 만드는 시점이 1925년이거든요. 바로 그 준비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금 100년 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끌어낸 주제는 잘맞던 고전역학이 왜 이러지? 이겁니다. 자, 제가 좀 앞에 세 장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냐면 17세기면 상당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1600년대니까. 갈릴레이하고 뉴턴 얘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에서 무슨 떨어뜨려가지고 무거운 공하고 가벼운 공이 같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그 다음에 뉴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뉴턴에 보면 뉴턴의 운동법칙 프린시피아죠.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를 보면 우선 크게 우리가 관성의 법칙, 그 다음 힘의 법칙, 작용관정의 법칙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운동들을 설명하는데요. 관성의 법칙, 힘의 법칙, 작용관정의 법칙은 따로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뉴턴 역학금은 뉴턴의 힘의 법칙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힘의 법칙에다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이 생각한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 천체의 운동을 케플라나 이런 분들이 다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칙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케플라의 운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힘의 법칙과 함께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거죠,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있는 지금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는 힘과 힘의 법칙이 있는 FA equal MA를 두 개 합치면 정확하게 태양에서 수성의 운동이라든지 지구의 운동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7세기에 어떻게 보면 뉴턴 역학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이걸로 천체의 운동을 다 설명한 걸로 생각을 했었죠.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요. 화학의 세기라고 불러집니다. 화학의 세기로 불러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으면 진량보존의 법칙, 보일샤르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덜튼의 원자 가설 나오고요. 아보가도르의 법칙 나오고 해서 사실 화학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력학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8, 19세기에 보면 화학과 연력학들이 만들어져요.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 19세기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연실험을 통해서 번개치는 것이 전자기현상이다 이런 것을 밝힌 플랭클린부터 시작해서요. 쿨롬의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이렇게 돼서 막스웰까지 이루어져서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부터 100년 동안 사실 전자기약이 만들어져요. 실제적으로 전자기약은 1860년대 맥스웰이 맥스웰 방정식,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 방정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4개의 방정식으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모두 통합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내요. 방정식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정식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수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자기약도 어떻게 보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역학이 완성되고요. 화학과 연력학이 완성되고요. 전자기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모든 모습들은 역학으로 전자기학,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전자기현상도 설명되고 유체 역학도 나오고 원자론에 의해서 원소주기일표도 만들어지고 화학으로 우리가 원소와 원소를 섞으면 몇 대 몇으로 일정 성분비로 섞여서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분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을 듣고 연력학이 있어서 사실 이 소위 19세기 말이 되면, 20세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여기 멋진 그림을 제가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스노비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인류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걸 다 알아. 신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그다음에 물질들을 섞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 같이 잘난 척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20년 전.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던 소위 19세기 말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것 같던 물리학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이케슨 몰리 실험의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800년, 1900년 바로 전에 가면 마이케슨 실험들하고요. 몰리가 나중에 다시 달라붙어서 같이 둘이 실험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해요. 뭐냐면 지금 그림에 보는 실험 장치는 마이케슨 몰리가 만든 인터퓨어로미터, 간섭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댈 수는 없는데요. 보면 한쪽에서 발사된 빛이 수직으로 왕복 운동을 하고 반대쪽으로 쪼개져나간 빛이 수평으로 왕복 운동합니다. 지구가 이 우주에 따라서 수평으로 움직이든 수직으로 움직이든 움직일 텐데요. 그럼 움직이는 방향으로 빛의 속도가 한 번은 더 빨라지고 한 번은 더 늦어지고 할 테니까 간섭무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섭무늬가 전혀 안 생긴다는 것을 밝힌 게 마이케슨 몰리 실험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속도는 특히 빛의 속도는 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전적 개념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어느 관선계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시간은 내 시간하고 당신의 시간, 그다음에 내 친구의 시간이 모두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데 운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시간은 없고 나를 중심으로 한 시간만 있구나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 있고요. 공간마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간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주의 한 공간이 있는데 알고 보면 결국 자기가 운동하는 자기 중심으로 좌표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정리해서 알버트 하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이 일단 19세기 말에서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나오니까요. 그 고전역학의 실패를 상대성 이론으로 고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인데요. 흑채복사입니다. 우리가 19세기 말, 그러니까 20세기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업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철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 독일의 어떤 철 공업들이 많이 발전했었는데 뭐가 큰 문제였냐면 용광로에다 철을 달구면요. 그 달궈서 녹인 철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철을 용광로에다 철을 달구면 거기서 이렇게 빛이 막 나오잖아요. 노란 빛이. 그 노란 빛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물리학자들이. 저 빛의 그 색깔을 보고 온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빛에서 나오는 소위 스펙트럼이죠. 용광로 철에서 나오는 빛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떤 화로가 있고요. 거기 석탄을 집어넣고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로에서 우리가 빛이 나오는데 엑스선이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자외선 나올 수 있고요. 노란색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별 색깔이 다 나옵니다. 물론 저 지금 보면 노란색 빛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노란색 빛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뜨뜻한 걸 보면 적외선도 나오고요. 사실 전자기파도 나와요. 적외선도 나오니까 소위 말해서 빛이 안 보이더라도 뜨뜻함이 있잖아요. 그건 적외선이고. 그다음 전파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사실 빨주노초, 파남별,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외선, 뜨뜻한 저적외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파장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긴 파장인 전파부터 아주 짧은 파장인 자외선까지가 모두 다 나와요. 그런데 저게 왜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특정한 파장이 저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뜨뜻한 적외선은 그것보다 덜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맞을 수 있어요. 옆에 조금 수식들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옆에 스펙트럼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스펙트럼 그림을 보면 X축은 파장이에요. 파장. 즉 옆에 2000나노미터 또는 1000나노미터 이렇게 X축이 보이죠. 즉 2000나노미터가 훨씬 더 긴 파장이고요. 짧은 파장으로 갈수록 스펙트럼의 강도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5500도 상당히 뜨거운 온도죠. 5000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0도 주황색, 4000도 노란색, 3500도 초록색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온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빛들이 나오는데 세게 안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파란색, 보라색 빛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한 400나노 정도 된다고 치고 빨간색 빛 정도를 한 700나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0나노 정도 되는 데서부터 길게 나가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온도가 내려갈수록 긴 파장이 많이 나오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짧은 파장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옆에 보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복사가 점점점점 세진다는 얘기예요. T의 4승에 비례하니까 두 배 올라가면 2, 2는 4, 4, 4, 16 이렇게 해서 T의 4승 배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빈의 법칙은 뭐냐면 가장 많이 세게 나오는 빛은 온도에 역비례한다는 얘기고요. 레일라이 진수의 법칙은 뭐냐면 진동수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진동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진다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레일라이 진수의 법칙에 파란색 보시면 파란색 보시면 쭉 무한대로 올라가잖아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측정한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비장은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었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마산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한 레일라이 진수의 법칙은 더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된 복사곡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때 이제 플랑크가 나타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